어? 저거 보니까. 형님! 어? 왜? 봉헌 형님! 나 못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데. 왜 안 되세요? 봉헌 형님! 나 누구신가요? 저희 오프닝 하는데 같이 좀 하셨고. 지난주에도 SBS에서 출연하셨거든요. 잠깐. 우리 집만 아니라면 형님! 잘생긴 하세요. 봉헌 형님! 네,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혹시 꽃놀이며 쫓아다니시는 건 아니죠? 지난번에 SBS에서 쓰고. 이 정도는 보정이 아닌가? 이건 내가 볼 때 냄새가 나는데요. 아, 내가 누군가였어요 형님 진짜. 야, 장훈아 그래서 내가 아, 잘못 들었구나, 귀를. 그래가지고. 아저씨 차 나오는데 말아주셔서. 아, 진짜로. 공급길 여기인가요? 이게 말도 안 돼. 얼음 위에서 자는 거 아니야? 얼음 위에서. 말도 안 돼. 저 텐트에서. 이 사람 모르시나요? 진짜로? 알았습니다. 아니 원래 빙벽도 하세요, 선배님? 어, 빙벽 하세요. 아, 저는 산만 타시는 줄 알아요. 빙벽도 하세요. 네, 알아서 그렇다고. 여름에는 암벽. 이야, 그렇구나. 와. 방송만 안 타시고 다른 거. 다 타셔요, 요새. 빙벽부터 산부터. 정한이 형이. 아, 장난 아니에요. 아니, 너무 말도 안 되게 빙벽 앞에서 보은 형님 만났어. 리얼, 리얼이죠? 리얼로 여기 입어. 네, 여기서 먹어서. Ey, 넌. 이 사람의.